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8월 9일 금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 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선정수 팩트체코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파리올림픽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복싱에서 벌어진 성별 논란이죠? 네, 내일 열리는 여자 복싱 66kg급 결승에 진출해 있는 알제리의 이만의 켈리프 선수와 모레에 열리는 여자 복싱 57kg급 결승에 진출한 대만의 린유팅 선수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러시아가 중심이 된 국제복싱연합 IBA는 지난해 3월 두 선수가 성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여자 경기 자격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실격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IOC의 일을 통보했는데요. 이후 IBA는 규정을 개정해서 남자 경기는 XY 성염색체를 보유한 사람끼리, 여자 경기는 XX 성염색체를 보유한 사람끼리 겨루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IO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가했는데요. 지난 1일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 선수에게 46초 만에 기권승을 따냈습니다. 당시의 카리나 선수는 경기 후 악수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상대 선수의 성별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해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카리니 선수는 코가 너무 아파서 경기를 계속할 수 없었다. 남자 선수들과도 자주 경기를 하는데 오늘 펀치는 너무 아팠다. 오늘 경기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경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나는 내 인생을 지켜야만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리니 선수는 상대 선수가 남자였고 불공정한 경기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이 카리니 선수는 나중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 모든 논란은 나를 슬프게 한다. 상대 선수에게 미안하다며 켈리프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악수 거부는 의도한 바가 아니다. 올림픽이 연기 속으로 사라져서 화가 났던 것. 켈리프를 다시 만난다면 꼭 껴낼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IOC가 그가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 그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IOC는 IBA의 검사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여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자랐고 여성으로서의 여건을 가지고 있고 여성으로서 수년간 경쟁해온 두 명의 권투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여성인지에 대한 정의를 소유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IBA 러시아 회장 우마르 크렘레프는 DNA 검사 결과 두 선수가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실격된 이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IBA는 또한 켈리프의 체내에서 높은 수준의 남성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을 검출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나 검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고 켈리프는 자신의 생물학적 마커를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IBA 측의 주장을 신뢰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국내 보도에서는 이미 이만의 켈리프 선수가 성전환자라는 보도가 꽤 있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여태까지 공개된 자료로만 놓고 보면 이만의 켈리프가 성전환자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제리는 성전환 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이만의 켈리프의 출생 관련 기록, 그리고 어릴 적 사진, 여자답지 못하다면서 괴롭히는 남자아이들의 주먹을 피하면서 권투 재능을 발견했다. 이런 일화들, 그리고 여자가 운동하는 걸 반대하는 아버지의 반대를 이겨낸 사연, 여권 기록, 또 선수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여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이만의 켈리프는 여자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여성 운동 선수에 대한 성차별적인 시선도 굉장히 오래된 논란거리인데요. 이번 올림픽에도 역시 이 문제가 부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 운동 선수의 유니폼이 불필요하게 노출이 심한 형태로 디자인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여자 배구도 그랬고요. 최근 논란이 됐던 종목은 피치발리볼인데요. 에펠탑을 배경으로 경기장을 만들어서 굉장한 호평을 받았는데요. 남자부 경기에서는 헐렁한 민소매 상의와 트렁크 차림으로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많은데 여자부 경기에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국제배구연맹은 2012년 런던올림픽부터 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출을 율법으로 금지하는 이슬람 국가 출신 선수들을 위해서인데요. 이후에도 이런 종교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하는 선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중에 모래밭에서 뒹굴게 되는데 소매가 있는 긴 옷을 입으면 모래가 끼어서 불편하다 이런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떼약볕 아래서 경기를 하는데 긴 옷을 입으면 덥다 이런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체코 선수들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레깅스 긴바지를 입고 출전을 했습니다. 네. 중개 화면에서도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를 했다고요. 네. 이번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공식 올림픽 방송사가 촬영 스태프들에게 여성 선수를 남성 선수와 같은 방식으로 촬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중개 방송의 표준 화면을 촬영해서 성출하는 올림픽 방송 서비스 OBS라고 부르는데요. 이 조직의 야니스 엑사르코스 CEO는 안타깝게도 일부 경기에서 카메라 촬영 지인이 남성 선수와 여성 선수를 다른 방식으로 화면에 담아 여전히 여성 선수들을 향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이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유독 여성 선수를 클로즈업한 장면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런 경향의 바탕에는 무인식적인 편견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여자 선수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매력적이거나 섹시해서 올림픽에 와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엘리트 운동 선수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 클라이밍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종목과 관련된 논란도 불거졌다고요. 네, 이 스포츠 클라이밍은 인공암벽에 설치한 홀드라고 부르는 손잡이를 이용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종목입니다. 빨리 높이 올라가야 하는 종목 특성상 몸이 가벼워야지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섭식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미국의 AP통신은 이 종목 초대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얀자 가른브렛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가른브렛은 작년부터 SNS를 통해서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들의 섭식장애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고 하는데요. 모두들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가른브렛의 폭로 이후에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은 2024년 파리올림픽부터 올림픽 최초로 대회전 섭식장애 등 건강 문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가 운동 선수의 상대적 에너지 결핍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질환은 활동량이 많은 운동 선수가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았을 때 에너지가 부족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뼈 건강, 면역체계, 생리주기, 심혈관 건강,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성적을 내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 과연 권장할 만한 것인가. 특히 건강하자고 하는 운동에서 이런 상태가 용납돼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궁 3관왕이죠. 임시현 선수의 인터뷰가 논란이 됐다고요? 네. SBS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스브스 스포츠에 지난달 27일 임시현 선수를 인터뷰한 동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취재진은 먼저 턱에 활자국이 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취재진이 언급한 활자국은 양궁 활시와 턱의 마찰로 생긴 건데요. 이에 임 선수는 이제 그냥 무뎌졌다. 이미 착색이 됐다. 이렇게 덤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시술할 생각이 없냐고 다시 물었고 임 선수는 은퇴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레슬링 또는 유도 등 격투기 종목 선수의 만두귀라고 하죠. 이계혈종이라는 질환인데요. 이게 이제 귀가 뭉개지면서 두꺼워지는 그런 질환인데 이걸 보면서 남자 운동 선수들한테 시술하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묻는 취재진은 없겠죠. 운동 선수의 성별에 따라서 영광의 상처를 대하는 취재진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세상 느끼게 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센강에서 개최된 개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센강도 수질 논란이 빚어지고 있죠? 네. 지난 7일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 센강의 수질 악화를 이유로 마라톤 수영 종목의 훈련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올림픽 개막 이후에 수질 악화로 인한 다섯 번째 훈련 취소였는데요. 벨기에 트라이애슬론 혼성팀은 기권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남자부 은메달을 딴 뉴질랜드의 헤이든 와일드 선수는 뉴질랜드 매체 인터뷰에서 경기 48시간 후 팀 내에 약간의 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도 역시 대장균 감염 증상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센강에서 수영하는 선수들이 수영을 마친 뒤에 콜라를 마신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경기 중에 체내로 들어온 오염물질을 씻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시원하고 달콤하고 상쾌한 콜라를 마셔서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오염물질 제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장에 들어있는 위산이 콜라보다 더 강한 산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센강 오염이 빗어낸 또 웃픈 웃기고 슬픈 도시 전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파리올림픽에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집 시간입니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 대표님도 시장 전문가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번 방안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정책은 시장에 대한 문제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문제 원인에 부합하는 그런 대책을 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올해 부동산 시장 설명하게 되면 30분이 지나가도 모자랄 정도로 시장이 좀 복잡 다단한 경향이 있는데 그냥 두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면 6억 원이나 9억 원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들의 강세가 어디서부터 찾아왔느냐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뭐였냐면요. 22년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너무 크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연립 다세대로 불리는 비아파트를 기피하는 그런 시장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 쪽에 전세가 모조리 월세화로 바뀌면서 비아파트의 전세 기능이 소실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가 작지가 않은 것이 서울에 400만 호 주택이 있다고 하면 비아파트만 200만 호가 있고요. 반 정도 되는군요. 네. 아파트 48%니까 반인데 비아파트에서 약 20% 포인트가 바뀌었으니까 그 비아파트의 60%가 임대차면 120만 호 20%면 24만 호 되거든요. 작지 않은 숫자예요. 그래서 그 숫자만큼의 비아파트 전세 기능이 망실된 걸 어디선가 메꿔줘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 이걸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5월부터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비아파트 쪽으로 2년간 8만 호를 늘리겠다. 2년간 12만 호를 늘리겠다. 7월에 국토부 장관 나와서 13만 호를 늘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물량이 조금 부족한 게 있었다는 인식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책은 뭐였냐면 전체 대책은 이런 거였습니다. 종전에 21.7만 호의 공급 대책이 있었는데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으니까 신규로 20만 호의 주택 공급을 단기간 더하겠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 공급하는 거는 10만 호를 더할 거고 11만 호를 빌라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11만 호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는 어떤 의미냐면 서울의 경우에는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나온 건 41.7이고 비아파트 11만 호 이런 게 있었지만 개념은 이제 그런 걸 넘어서가지고 그냥 마치 저는 연준인 줄 알았는데 연준에서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채권 무제한 매입하겠다. 이런 느낌의 정책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비아파트를 상당히 매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수에 상관없이 다 사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당히 비아파트 공급하는 쪽에서는 지어볼 만하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전체 사업비의 90%를 빌라 시공하는 그런 주택업을 하시는 분들은 1금융권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후부터는 1금융의 대출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90%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고 매수는 정부가 계속해 주면 집을 안 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얼마에 사주느냐 등에 약간의 논란은 있다 손 치더라도 과거보다는 현저히 좋아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일반 아파트라고 하는 9억이 아파트 시장의 강세 원인에 대해서는 잘 짚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올해의 서울부동산시장은 이런 일반 아파트만 올라온 게 아니라 소위 강남 3구나 마용성으로 대표되는 그런 초고가 아파트들이 강세였고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을 통한 지수 상승이 큰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그런 원인은 잘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쪽에서는 지금 주택가격 강세 나오는 게 강남 3구 마용성인데 9억 원 이하 일반 주택에 대해서 비아파트 문제 해결한다고 그 아파트 강세 잡을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두 번째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강세가 나왔던 거는 그냥 올해 7월까지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산시장 일제히 강세였고 20년, 21년에도 있었지만 자산시장 강세면 서울 부동산도 국제시장이랑 동조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7월 말, 8월 때 좀 한번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7월, 8월부터는 초고가 부동산 시장도 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어저께 지표도 그렇지만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초고가랑 일반 아파트 시장 모든 부분에서 약간 안정화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약 42.7만 호 플러스 알파의 우량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갑자기 주택 공급 물량이 어디서 늘어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어저께 추가된 거는 11만 호는 비아파트 매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10만 호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8만 호의 신도시를 공급하겠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아마 4만 호씩 두 군데가 새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3기 신도시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3기 신도시라는 지역이 여러 차례 발표가 돼서 누적 30만 호지만 가장 유명한 3기 신도시는 1차로 발표됐던 5개거든요. 남양주 왕수, 교산, 계양, 대장, 창능인데 거기를 플러스 2만 호를 해가지고 그러면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10만 호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게 10만 호 그리고 빌라 매입하는 게 11만 호 이렇게 해서 어제 21만 호가 추가된 거고요. 종전에 있었던 20만 호는 그럼 어디서 오는 거냐? 그거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도 오고 수도권의 현재 다른 공공주택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원래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재건축을 좀 속도를 높여주는 제도도 만들겠다 등등 해서 모두가 짬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되거나 할 거에 대해서 명확히 확실하게 볼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그냥 어저께 발표한 대책만큼은 단기간에 공급될 법한 그런 내용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수요자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건 그래도 아파트 신규 물량일 텐데요. 최근 시장에서의 큰 변화도 신축 또는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물건들의 선호도가 강한 편이거든요. 신축 물량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인가요? 그것이 올해 나타났던 변화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아파트 시장이 유난히 강세였고요. 통상 이 정도로 강세를 가게 되면 20년, 21년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전국적으로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그다음에 다른 지역이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의 특징은 서울만 차별적 강세였던 거고 그 안에서도 준신축 아파트만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작년과 올해의 주택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거랑 자가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거랑 크게 양분되어 있다 하면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작년과 올해 나타났던 제일 큰 특징은 자가 목적으로 집을 사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고요. 원래 서울에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분이 6대 4로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4대 6으로 역전돼서 자가 구입 목적으로 다들 집을 사십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지방에서 원정 투자 많이 늘었다 하지만 실제 퍼센티지 많이 안 늘었고 거의 다 실수유로 집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령대도 작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고 그게 9억 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전부 사용할 수 있었고요. 올해는 특례 신생어론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9억 원 이하 일반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취득을 하는 거가 작년 올해 특징이고 자연스럽게 40대 50대 이상 가구들보다도 그 이하 연령대들이 하다 보니까 준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신축 아파트들을 서울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냐 단기간에 못하죠. 그래서 어저께 앞으로도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 서울 및 정부가 보유한 공공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공부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고 이런 형태들의 대책들을 조금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건 맞지만 현실적인 주거는 반반 대역이거든요. 아파트 반 비아파트 반이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주거 기능을 망실한 부분을 회복하게 된다면 아파트에 어쩔 수 없이 쏠려 나갔던 그런 수요가 조금 많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주택공급하겠다는 건 그냥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작년과 올해 9억 원 이하 일반 아파트 강세를 만들었던 부분에서는 무제한 빌라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중들의 인식은 매번 공급 부족 얘기만 듣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위해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도시 계속 공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들은 아직 미정인가요? 네. 이번에 후보지도 미정일 뿐더러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사전에 그 정보가 유출됐느냐에 따라서 조사도 해가지고 밝힐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원래 3년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도시 개발될 때를 그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미리 내부자가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발본색은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신도시 공급하는 거랑 현재 주택가격 강세랑 그게 그대로 매칭되는 해법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주택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민간에서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더 표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크게 들썩일 만한 소식인데요. 투기 수요 관리가 될까요? 네. 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주택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자금조덜 계획서상 전세 끼고 갭매수하겠다는 그 비중이 30%대 중후반이고 평소에 서울이 5, 60%대 나왔던 거 생각하면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는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 부담도 있지만 지금 서울 부동산은 강세지만 이 시간에 또 지방 부동산은 약세예요. 그래서 20년, 21년에 주택 수가 많으신 분들은 지방의 여러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현재 회복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울산이든 전반적으로 회복이 안 됐고 지방 소도시까지 그 당시에는 20년 8월부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공시가격 1억이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없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지방 소도시로 가면서 공시가 1억이 아파트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했었는데 현재 초저출산이랑 맞물려가지고 지방 소멸 이슈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부동산들이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자기 포지션 상에서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수요자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은 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올 초에도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기간을 단축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도 있고 서울시가 하는 신통기획이라는 것도 있고 어저께는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해서 그러니까 도정법을 개정을 해서 그다음에 정비사업의 절차를 사업체인가랑 관리처분인가를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진행하겠다 등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주택공급을 발표할 때는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규모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서도 270만 원 5년 동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거기에 약 40만 원 정도 민간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주체는 민간이다 보니까 민간 조합 사업들은 원하는 그런 스케줄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공공사업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공공만을 공급 목표로 잡고 민간에 대해서는 약간 열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컨셉이 정비사업으로도 한 14만 원 정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더 가속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이거는 또 국회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사비 인상 때문에 지금도 사업장마다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업이 중단된 곳들도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추진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사비 상승하고 일반 분양을 높게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민간 사업이 멈추게 되는데요. 현재는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정부는 5기 신도시 다 동시에 추진하고 싶고 올해 연말에 선도지구 거의 약 4만 세대 가깝게 지정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가속화하겠다 이런 바람이지만 결국 사업 주체는 민간이거든요.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되는 거랑 무관하게 그 사업이 정비 사업이 되는 과정에서는 높아진 공사비 그리고 일반 분양에 있어서의 약간의 불확실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성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단지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정비 사업에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과도한 게 적지 않거든요. 민간 건설사들이 지방 현장들에서 좀 공사 손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도권에서 공사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데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사비가 수도권 안에서도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800인데 어떤 데는 천몇백만 원이니까 이런 편차는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공사비 부분에서 조합이 느끼는 그런 심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가 있겠죠. 자기네가 분양 사업이 좋으니까 높은 공사비를 받는다는 그런 억한 심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들이 좀 위축이 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백래시로 공공주도의 사업들이 지금 다시 올라왔고 그런 부분으로 주택 공급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 수익성을 올릴 수 있게 용적률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세부적인 여러 내용들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용적률 높이는 것도 직관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다만 공사비 이상의 분양가를 받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비용이 더 커지는 거니까 용적률이 높아지는 게 단순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대책은 그래서 종합해 보면 우리가 원래 주택 공급도 정수로 끝내지 않습니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끝내는데 어제는 41.7만 원, 42.7만 원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끊어서 대책을 낼 정도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챙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막 엄청 선언적인 그런 대책이라기보다는 세세하게 이거저거 이거저거 다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런 물량이 나왔던 것 같고 대책도 그래서 세세하게 들어가면 한도급도 없이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도정법상 300%인 용적률인데 20% 할증 가능하니까 360까지 올라가는 거를 다 끄집어와서 종전 정비사업이 14만 원가 좀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거 좀 해주면 너희 좀 잘 되겠니? 이러면서 그걸 계속 끄집어내는 거여서 그래서 어제 나온 정책들 중에서 의외로 또 역으로 상당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많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비아파트 기피바 림대차 시장 안정화시키는 거였는데 그거를 어쨌든 무제한 매입을 통해 가지고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법 제도적인 무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제대로 작동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새로운 법도 필요한 상황인가요? 아까 정비사업법 단축시키는 것도 도시정비법을 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빌라를 매입하고 공급하는 거는 현 제도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업 시행하는 등록임대 사업자를 또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는 현재 민간임대법이라는 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세제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 세법 관련한 여러 개정들이 수반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제 나온 정책들 중에 상당수는 국회로 가야 돼요. 그런데 빌라 매입하는 이거는 현재 건설주택 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이고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대책들은 작동이 되는데 오히려 세세한 대책들이 국회를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아파트를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고 하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조금 궁금해지고요. 일종의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20년 말부터 전세사기 사건이 많아졌고 전세사기까지는 아니어도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이라든가 아니면 임대차 관련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아주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빌라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볼멘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 들어가실 때 전세보증보험서를 쓰시는데 그거가 가입이 되게 쉽게 됐다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임차인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공실나고 이런 문제가 좀 많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빌라 전세사기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초창기에는 이게 사기 사건이다 보니까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눠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면서 이게 만성적인 임대차 시장의 고질병이라는 문제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사기 친놈이 있고 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있다 이런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결국에는 이게 1년 반 넘게 지체되다 보니까 해법이 민간에서 비아파트를 아예 기피해버리는 보이콧하는 현상이 나와버리니까 주책시장의 기능이 무너진 거고요. 결국은 남는 거는 빌라 공공임대를 늘리는 형태로 돌아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제한 매입하는 거가 말 그대로 100만 채 200만 채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공공임대가 빌라 쪽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을 의미하죠. 그런데 비아파트를 대부분 기피하는 상황에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현재도 비아파트는 있는데 비아파트를 왜 기피하냐면 임대차 계약을 못 믿겠다는 거고요. 그 임대인이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부채 관계가 깨끗해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른 주택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연계성 부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채들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자산들을 정리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사기들은 어떻게 쳤냐면 멀쩡한 계약을 한 다음에 자기의 부실 법인의 부동산을 매각을 해버리면서 임차 보증금을 아예 못 받게 사기 쳐버린 이런 게 많아서 결국 임대인들에 대한 만성적인 불신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공공이 임대차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임대차에 대해서는 불신이 없고 현재 공공임대차는 굉장히 짱짱하게 돌아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빌라 시장에 공공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도입된다고 하는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같은 유형의 주택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저는 전체적으로는 그런 형태의 주택을 다 포함해가지고요. 지금 정부의 전반적인 스탠스를 말씀드리면 민간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올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공공사업의 속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사업은 3기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 내에 공공 소유 부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속도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쪽에서는 종전에 있었던 그런 청약보다 앞으로 공공청약이 더 급증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분양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양이 분양 형태도 이 정부 들어서는 세 가지로 바뀌었는데 그 세 가지로 다 바뀐 그 분양 형태에 대해서도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당분간은 청약시장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올해 내년에 집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물량일까요? 네. 그거는 3기 신도시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물량이 있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약 4만 원 정도가 넘고 그리고 사전 분양하겠다는 것도 선분양하겠다는 것도 다시 살려서 그것도 5천 세대, 만 세대 이렇게 연말에 공급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공청약에 대해서 꼭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젠가 내 집 오늘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9899 쓰시는 분 정답 무궁화 보내주셨고요. 1009번 쓰시는 분 역시 무궁화입니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370 쓰시는 분 우리나라 대표꽃 무궁화 너무 예쁘지요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4836 쓰시는 분 정답 무궁화라고 보내주시면서 김기만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고추를 따면서 농가의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고맙습니다. 상품 받으실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1라디오 전 오늘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오승원 아나운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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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 OC